시작 혹히나? 아시아에서? 와.. 장난아니네 다시 측면으로 좋다, 감겼다, 들었다! 아아! 박상현 와, 이기재가 컨디션 섰네 등졌다, 오케이! 몇 명이야 수비 사이드로 빼서 주고 다시 한 번 리턴 들어가면 충분해 한번만 오케이 오케이 김윤호 괜찮아 괜찮아 안된다 안된다 막아라 오케이 슛 김태환은 보물이다 보물이야 이에스타 안된다 안된다 나이스 민상기 이에타는 못 뛰는게 아니라 뛸 때 뛰려고 아껴둔 거구나 전반장 끝 꼴도 몰랐어 측면 앞 죽어 아 김민호 순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반대편 뜨거다 이걸 띄워? 아 임상현 1번 킬러 임상현 아 핸드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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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PK BK 자가자가자가자가자 임상현 임상현 와 클럽 뻔했다 와 쳤어 쳤어 잊지 말자 2018 너무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자리 지키고 안된다 안된다 안해줘요 머리만 골처리 했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주고 뒤흄려 주고 때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불어? 이걸 안 불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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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성맘 좋아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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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고투서 뚫어 파울 바로 주고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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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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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무기 투입 끝났다 끝났다 진짜 어이가 없는데 1승 2대 16강이라는 거 그러네 욕과 마야 부탁한다 확실히 축구는 감동 노름이구나 개랑이들아 어차피 16강에서 떨어져 크크크 응 너네는 조결다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.